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못생겼지만 맛은 맛있잖아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못생긴 외관을 지녔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수많은 농산물들. 기후위기 시대, 무엇 하나 허투루 낭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버려질 위기에 놓여있던 과일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탄생시키는 포드 업사이클링. 맛과 환경 둘 다 잡은 못생긴 과일들의 대반란을 지금 만나봅니다. 영천의 한 공장. 이곳에서는 자칫 버려질 뻔했던 사과가 새롭게 재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경북에서 이렇게 섞거나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들을 활용하여 포드 업사이클링 개념의 콤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콤부차는 물에 원당과 유익균을 넣어 발효시킨 음료수로 다양한 과일들을 활용해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시간 4,320시간. 그중 못생기고 당도가 조금 떨어져 폐기되는 농산물은 약 20%라고 하는데요. 버려지는 농산물들을 이용해 과일 고유의 맛을 살린 특별한 콤부차. 농가도 살리고 환경오염에도 대응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손질된 과일과 우린 녹찬물로 사과농축액을 만드는데요. 만들어진 농축액을 사과발효분말과 함께 잘 섞어줍니다. 잘 섞인 농축액을 발효탱크에 넣고 3일간 숙성을 시키면 단산 가득한 콤부차가 완성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팀동료의 부모님이 만든 농산물이 판로를 잃고 벌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판로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버릴 때조차도 환경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잘 아는 발효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시원하게 먹으면 더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까지의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하는 대표님. 아무래도 가장 힘든 점은 음료를 맛을 만드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90잔씩 맛을 보면서 조금 더 건강하고 더 맛있게 콤부차를 만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마시면서 하는 연구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성이 다 된 푸드 업사이클링 콤부차.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돼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의 식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산 농산물을 높은 비중으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콤부차는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한 콤부차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주문하신 콤부차 나왔습니다. 다른 콤부차 먹어봤을 때는 좀 신맛이랑 텁텁한 맛이 강해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 콤부차는 약간 사과의 본연의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서 먹기 편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B급 농산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두의 고장 김천 예쁘고 잘생긴 자두가 있으면 못생긴 자두도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곳에서도 못난이 자두가 색다르게 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맛있어 보이는 비주얼에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천 특산품인 자두 그 중에서도 이 못난이 자두를 활용하여 떡, 샌드, 청,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철도 아닌데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다 자두라고요? 자두마다 성격이 달라서 수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건조, 냉동 또는 자두청으로 보관을 하고 있으며 이거를 저희가 사시사철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두는 수확기와 저장기간이 짧고 유기산으로 인해 발효가 되는 등 가공에 매우 안 좋은 단점들을 지니고 있는데요. 레시피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특허공법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형태로 자두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두마다 다 성질이 달라서 여기는 자두 가육을 100일 동안 숙성을 해놓았고요. 여기는 자두 껍질을 이용하여서 자두청을 해놓았습니다. 못난이 자두다 보니 당도가 많이 높아서 가지고 있는 색깔, 성향에 따라서 따로따로 청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못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던 못난이 자두. 모양은 달라도 맛과 영양분은 그대로라는데요. 그들의 맛있는 변신이 시작됩니다. 자두 하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자두떡. 자두와 크림이 만나 달콤함에 상큼함을 더한 자두샌드. 그리고 자두를 이용한 사장님만의 특별한 레시피 들어는 보셨나요? 배추 대신 자두를 넣어 만든 특급 김치. 자두김치 같은 경우는 자두를 구매하셨을 때 덜 익은 자두를 사셨다고 맛없다고 버리지 마시고 자두청을 담으셨다가 익은 음료로 사용하시고 이 남은 자두 껍질은 김치로 담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하고 아삭아삭해 보이는 자두김치가 완성됐습니다. 김천의 특산품인 자두와 건강한 국내산 재료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자두요리들. 5년 전에 우연히 자두농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지만 못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자두를 보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메탄가스와 환경오염이 걱정이 되어 저희가 전량 매수하여 자두 디저트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두를 맛볼 차례인데요. 새콤달콤한 자두로 만든 청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두는 빈혈 예방과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인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못났어 자두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이 생각보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도 예쁘고 자두 음료 처음 들어보고 처음 마셔보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강추합니다.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농가 상생을 실현하고 있는 사장님. 게다가 취약계층 및 도종류와 등의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보다도 더 많은 디저트를 만들어 한국의 자두를 세계로 널리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못난이 자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무심코 버려지던 것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렇게 비까지 내리면 더 몸을 웅크리고 빨리 걷게 되는데요. 이런 나라 생각나는 음식은? 이렇게 추운 날씨. 쌀쌀한 날씨 생각하면요. 따뜻한 국물 요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중에서도 짬뽕? 해장국? 뭐가 좋을까? 일단 가볼까요? 추위에 지친 하루를 뜨겁게 위로할 매콤한 국물을 찾는다면 주목하시라. 얼큰한 짬뽕 한 그릇과 시원한 해장국 한 그릇의 대결 얼어붙은 속을 달래줄 국물 요리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마성의 한 그릇 즐기로 지금 떠나보시죠. 마성의 짬뽕 한 그릇을 찾아 방문한 곳은 경북 안동. 얼큰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가지가 넘는 신선한 재료를 푸짐하게 넣는다고 합니다. 짬뽕을 먹어봅니다. 음! 일단 국물의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을 먼저 음! 걸쭉할 줄 알았는데 걸쭉하진 않아요. 그런데 묵직한 맛도 나고 깊이도 있고 근데 또 개운해요. 모든 재료를 강요물에 빠르게 볶아 불맛 가득 입혀주니 웍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불줄기에 매운 고추끼리 향이 가득 퍼져 침샘, 자극 사장님만의 짬뽕의 매력은 뭔가요? 불맛도 있고 먹어보면 알겠지만 깔끔하면서 무거운 맛이 있어요. 밥과 반찬처럼 짬뽕과 탕수육은 놓칠 수 없는 짝꿍 주문 주치 측인 탕수육 위에 기름의 느낌을 잡아줄 새콤달콤 소스까지 바삭하고 촉촉해 보이는데 맛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소스가 굉장히 진하잖아요. 소스 맛도 감칠맛이 엄청난데 고소하고 쫀득한 맛? 그래서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 온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닐까 싶어요. 마침 식사를 즐기고 있는 손님들 마성의 짬뽕 한 그릇 준비 완료! 신선한 해물 한 입? 면발 후루룩 후루룩 다른 집과 비교하면 맛이 어떤가요? 다른 보통은 다른 집에 가면 좀 느끼한 맛도 있고 신선한 맛은 없는데 이 집은 재료가 정말 신선하니 깔끔한 맛? 네. 그래서 그냥 자주 찾아와요. 땀을 쫙 빼면서 전날의 숙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짬뽕입니다. 감춰드립니다. 계속 떠먹어도 질리지 않는 얼큰한 국물에 아삭아삭한 채소와 쫄깃쫄깃한 면발까지 짬뽕 한 그릇이야말로 추운 날씨에 생각나는 국물 요리의 전설 아닐까요? 고기도 들어가고 해산물에 아주 신선한 야채, 채소 막 들어가 있잖아요. 다양한 맛을 한꺼번에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시원하고 뜨끈한데 속이 확 내려가는 그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짬뽕, 짬뽕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국물 요리를 찾아 방문한 곳은 경북 안동의 어느 한 해장국집. 시원한 해장국에 다진 양념을 넣어 얼큰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 여기도 마성의 국물 요리 한 그릇 대령이오. 한 집까지 이만큼 올려서 국물 한 번 담갔다가 야채들 같이 먹으니까 그 야채 때문에 시원한 맛하고 달달한 맛이 나고요. 그게 그 진국이라서 맵지 않은데 감칠맛이 도는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의 대표 메뉴 선지 해장국. 선지는 단백질과 철분을 보충해주게 적절한 음식이죠. 보양식이 되어주는 훌륭한 국물 요리. 이곳 해장국의 특징은 뭘까요? 콩나물이랑 당면, 배추, 골고루 부심하게 많이 들어가는 선지 해장국입니다. 위에 다대기를 올리면 맵게 드실 수 있고 육수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도 있고 담백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골 육수로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긴 선지 해장국. 국물 한 입이 속까지 후끈하게 데워주니 아무리 일교차가 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는데요. 어떤가요? 속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 맛. 맞아요? 고춧이름이라든가 먹에 조금은 분량이 입혀져서 나오는 그래서 조금 더 값진 맛도 있고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국물이 사골 육수에, 제가 물은 물에 사골 육수에 다른 데는 조일어나 이런 맛이 좀 강한데 여기는 종류 맛이 거의 없고 본연의 맛 그대로 그리고 선지도 되게 좀 신선한 느낌 그래서 꼭 구워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뜨끈하게 속 달래줄 국물 요리 얼큰한 해장국을 즐겼다면 이곳 갈비탕도 놓칠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갈비의 식감이 좋다고 하는데요. 갈비탕 맛은 어떤가요? 소수육이라고 하거든요. 벌써 입이 없네요. 보들보들하게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장국을 드시면서 같이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맛도 아시지만 넉넉한 양을 자랑하는 해장국과 갈비탕 추운 날씨에 마음이 허할 때 따뜻한 음식을 즐기고 싶을 때 국물 요리 어떨까요? 요즘 입맛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칼칼한 맛으로 입맛 돋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 그릇이지만 그래도 듬뿍듬뿍 후진하게 배 든든하게 드시고 싶었는데 그런 분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드시러 오세요. 해장국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하게 입맛을 사로잡다 마성의 국물 요리 한 그릇 시원한 국물을 원한다면 해장국으로 얼큰한 국물을 원한다면 짬뽕으로 오늘 저녁 어떠신가요? 경주시 외동읍의 한 공방 이곳에 오면 꼼꼼하게 붓질을 하는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문화맛집에서는 570회가 김진호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서 570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칠하고 벗겨내고 말리기를 반복하며 시간과 함께 완성되는 570. 570이 된 가구나 식기는 익숙하게 보아왔지만 그 과정은 잘 알지 못했는데요. 570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주로 쓰일까요? 570은 온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을 우리가 칠하는 것을 570이라고 합니다. 재수용품, 재기들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요즘은 한옥 보존을 위해서 570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원목 식기나 금속공예, 도자공예, 한지공예에서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570은 목재를 보호하고 광택을 내기 위해 예로부터 써오던 방식인데요. 자연에서 온 천연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전통 방식이 여태 전해지는 것은 570의 장점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제일 기본적인 장점은 보존이지요.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유물들 발굴된 것들도 보면 대부분 검사를 하면 오칠이 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땅 속에 몇백 년 아니면 몇천 년이 넘어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수나 방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은 경우는 주로 식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회화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건축 쪽에서도 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오일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퇴색돼서 우리가 재작업을 해줘야 되지만 옷은 그런 번거로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오칠의 매력을 알게 되고 오칠을 어부로 삼은 지 벌써 15년. 남원의 한 장인에게 기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진우 씨가 오칠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오칠이 건강에 좋은 천연 재료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칠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원래 15년 전에 선박 도장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도장이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원료가 페인트 그런데 이제 페인트 유해 성분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차에 오칠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인 소개로 남원 공방에 가서 옷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접한 계기가 지금 이제 옷 공방을 운영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죠. 몸에 꼭 맞는 옷처럼 손에 꼭 맞는 오칠을 하게 된 김진우 씨. 직업을 그만두고 오칠을 시작한 후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15년이 넘도록 오칠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든 오칠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한 분야에서 오랫도록 일을 잘 못했어요. 배워나가다 보면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끝이 나버리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성격인데 이 옷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만족이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 이 매력에 더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 배우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또 더 많이 노력해야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동안 변화일 것 같아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 기술이기에 더 매력적인 오칠. 오칠은 함부로 눈속임을 할 수 없고 들인 시간과 정성이 나무의 나이태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더 어렵고도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칠을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고요? 오칠 기법의 제일 기본으로 되는 목심칠기, 교칠 기법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은 목심칠기나 교칠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심칠기는 우리가 기물이 있으면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우려칠을 하고 사포를 치고 하는 과정이 최소 7번에서 8번이 반복되는 작업인데 요즘 목심칠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목심칠기가 제일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칠 기법 같은 경우는 반질반질 광이 나지만 김진우 씨의 오칠 작품은 무광에 가까운 묵직한 멋이 특징입니다. 제 작품은 주로 목심칠기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 반유광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옷질 같은 경우는 유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공을 해서 무광에 가까운 반유광을 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옷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조절이 가능한데 저는 이제 저희 선생님께 옷 정제 기술을 사사받아서 혼자서 충분히 조절을 하며 쓸 수 있습니다. 남원의 장인에게 오랜 시간 배워 옷을 정제하는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김진우 씨. 덕분에 그의 오칠은 이미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한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이들이 오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인자하시고요. 섬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1대1 수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1대1 수업을 하면 제가 사소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잡아주시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험적인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난각이나 혹은 규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문화에 조금 더 스며들 수 있게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시도하고 계세요. 오칠에 대한 열정이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오칠은 식기와 작은 가구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지만 한옥의 마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문화재 기능 수리자이기도 한 김진우 씨는 우리 한옥의 보존을 위한 오칠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오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치를 하고 계시는데 주로 한옥 외부 쪽에 비나 벌레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에 서 있는 외부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는 다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 석가래부터 아니면 우리 누마루 아니면 기둥 아래쪽까지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오칠을 한 한옥은 비바람과 긴 생활 속에도 목재가 상하지 않고 잘 보존된다고 합니다. 김진우 씨는 한옥과 식기뿐 아니라 오칠이 우리 생활 속 가까이 더 친근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꿈과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꿈이라고 하면 오칠이 너무 전통에만 극한되지 않고 실용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제 꿈이고요. 더 나아가 젊은 분들이 오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칠 쪽으로 많이들 들어와서 이 오칠이 전통의 매력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방식을 이으면서도 현대인의 삶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있는 오칠. 김진우 씨와 함께 우리 오칠의 매력이 더 널리 전해지길 기대해 봅니다. 긴 칼과 하얀 도복 빠르면서도 절도 있는 스포츠인 펜싱 화려하고 멋있는 귀족 스포츠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이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이 됐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으로 춘천에서 생활체육의 길을 넓혀가는 백윤아 대표. 직접 해보는 펜싱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펜싱클럽이 있는 곳, 춘천시 동면입니다. 오후가 되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오는데요. 익숙한 듯 신발도 옷도 척척. 길고 날렵하게 생긴 검과 투구가 있는 펜싱클럽입니다. 클럽 곳곳에 펜싱과 관련된 사진, 상장,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국가대표 출신 백윤아 대표가 운영 중인 펜싱클럽. 작년 9월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도내에서 유일하게 18미터 정식 규격 펜싱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용하던 경기장에 꼬마 선수 등장. 알아서 옷도 입고. 그런데 이 전선줄은 뭐예요? 마스크 체결하는 건데, 제가 마스크에서 센서가 반응할 수 있게 전기 연결하는 거예요. 칼과 재킷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펜싱. 득점 심판기와 재킷을 연결하면 칼이 몸에 닿는 순간 심판기에 불이 들어와 득점을 가릴 수 있습니다. 영화 스토어즈 하면 검을 휘두렀을 때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게 가장 저희 사브르라는 종목하고 흡사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 속 화려한 검술과 비슷한데요. 날렵함과 과감한 공격이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운동인데, 여기 있다고 해서 해보자고. 그냥 점프 다 재밌어서 선수반을 옮기고 계속하게 됐어요. 장비도 많고 쉽게 접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 보시면 보호 장비라고 해서 얼굴을 보호해주는 마스크, 투구라고도 하거든요. 마스크, 펜싱 검, 칼이라고 해요. 저희는 사브르라는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브르 칼만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상체까지가 유효면이라서 이렇게 겉에 있는 자켓이라고 하거든요. 살짝만 스쳐도 불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대부분 문의 오시는 게 펜싱 장비가 다 갖춰져야지만 펜싱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문의가 오시는 게 대부분인데, 남녀노소부들은 와서 언제든지 와서 배워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장비가 갖춰져 있어서 와서 배워보실 수 있어요. 펜싱이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8살 이상부터 어른들까지 30분 무료 강습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펜싱클럽을 운영 중인 백유나 감독이라고 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안산시청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국가대표까지 하면서 제가 부상으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게 돼서 후배 양성이나 선수들을 조금 더 하는 거에 조금 더 해보자고 해서 지도자의 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 춘천에는 지금 생활체육 이렇게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 강원도 내에도 어디에도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펜싱클럽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춘천에 올 때만 해도 펜싱이라는 종목이 너무 생소하다 보니 강원도 지역분들 그리고 또 춘천 시민분들이 펜싱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편안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배울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하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펜싱 안에서 내가 하고자 했던 기술, 내가 생각했던 동작이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나왔을 때의 그런 성취감과 짜릿함이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는 종목 같아요. 펜싱이라는 거. 그렇지. 뒷발 더 차야 돼 정도이고 마르세. 팍! 그렇지. 조금 더 가다가 팍! 그렇지. 준비 있고 팡트. 그렇지. 다시 마르세. 팍! 그렇지. 스텝으로 속도와 상대방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타이밍에 맞게 공격하는 기술.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스포츠인데요. 이렇게 펜싱의 매력에 빠져 취미로 시작해 전문 선수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클럽에선 이렇게 시작한 선수들도 지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선수를 시작한 최범 학생, 새 연습복을 마쳤습니다. 한 번 수고하긴 하는데 근데 너는 이제 계속 써야 되니까 너가 더 편하게 해보고 편하게 한 번 시키면 이제 계속 써야 되잖아. 이제 한 달 된 이제 선수반 새내기입니다. 저 한 3개월 정도 취미로 하다가 이제 제대로 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원해서 선수반으로 들어왔어요. 더 열심히 하고 안 되는 동작도 더 잘 연습하고 싶어요. 도복에 마스크까지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공격과 수비 패턴을 익히는 전술 훈련 중인데요. 꾸준한 연습 덕분에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좋아서 하는 만큼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는 선수들. 코치님과 1대1 레슨을 받는 선수. 와 발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빠르네요. 취미반은 아무래도 애들이 좀 스트레스 받은 것을 좀 즐기로 오는 형태가 있어서 이제 선수반은 아무래도 이제 진로에 대한 그런 게 달려있다 보니까 좀 더 더 취미반보다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2024년 다치지 말고 일단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냥 재밌게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업해보자. 되게 학생들한테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요. 중학교 엘리트 대회에서 개인전 메달 한번 따보고 싶습니다. 금메달 따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호진 선수. 금메달 꼭 딸 수 있길 응원할게요. 선수반 훈련이 끝나고 이번엔 취미반 수업 시간. 딱딱한 준비운동 대신 즐겁게 놀면서 몸풀기를 시작하는데요. 쉬는 시간에는 즐거운 댄스까지. 많은 학생들 중 유독 즐거워 보이는 이 친구. 펜싱을 정말 좋아한다는데요. 재밌어요. 집에 가면요. 집에 가면 엄마가 항상 고생했어라고 말해줬는데 그 말 들으면 힘도 나고 게임 경기 뜰 때도 뭐냐 꼭 이기겠다는 의지를 갖고 좋아요. 꼭 이길 거다! 천진난만 개구쟁이에서 검개구로 변신. 먼저 공격에 나선 준원군. 빠르게 나가 공격해보는데요. 이런 상대가 막아내면서 오히려 어깨를 베었네요. 추위반도 이렇게 화려한 게임을 선보이는데요. 전신을 모두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면서 근력운동에 효과를 내는 펜싱. 초보자도 숙련자도 함께할 수 있도록 4명이 함께하는 단체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다양한 상대를 만나며 그만큼 개인의 기량을 닦을 수 있는데요. 취미로 즐기는 펜싱의 장점은 뭘까요? 취미로 좀 하고 있어요. 전에 검도를 하다가 검도 말고 딴 것도 배워볼까 싶어서 펜싱하게 됐어요. 괜찮은 경험인 것 같기도 하고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많이 해가지고 운동이나 하라고 펜싱했어요. 재밌어요. 경기 뛰는 거예요. 이길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을 때 펜싱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운동을 하면서 많이 먹어서 살 찌운 것도 많이 빠지고 좋은 것 같아요. 펜싱 진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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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취미부터 선수까지 펜싱 하나로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곳 제가 클럽을 운영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춘천 하면 축구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춘천 하면 펜싱의 메카, 춘천의 누구누구라는 이게 수식어가 따라올 수 있게끔 춘천에서도 또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우고 함께 즐기는 펜싱클럽의 하루였습니다. 모두 원하는 꿈과 성적 이루길 응원할게요. 역사는 현장에 존재하거든요. 잊힐 뻔한 그리고 사라져가는 역사의 흔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한민국과 관련된 역사 사적지들, 흔적들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찬승환입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작가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었고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이라고 하면 조선인 우물에 도구를 타서 죽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양상에 있어요. 사건들마다. 운분조차 해일 수 없는 묻엄은 시인 양주동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직접 목격을 하고 1925년 11월에 발표한 시 무덤에서 차용한 식구인데요. 100년 전에 무덤의 표기법이 묻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묻엄으로 표현해서 전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인도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작년 2023년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여서요. 2023년 3월 6일부터 5월 24일까지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총 40곳 정도의 추도비나 위령비 그리고 감사비 사진으로 기록을 한 전시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을 봤는데요. 그때 관동대지진 관련된 위령비가 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가보자 해서 찾아가게 된 게 여기 있는 비서이고요. 사람들이 그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기록을 하고 이렇게 전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죄 없는 자를 벌하다 라는 한자를 쓰고 죽게 됩니다. 관동대지진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지는 몰랐어요. 이걸 친구들에게 더 알려주고 싶어요. 작년에 백주년할 때 저희는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고 여기 와서 이렇게 전시된 사진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 역사 현장을 조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기억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조금 기억하고 계세요. 네, 네. 너무 좋은 일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만큼 관심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저도 힘을 얻고 이 전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느끼고 그다음에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어두운 역사지만 역사를 알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쪽 동국사 후면 쪽에 보시면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도 있습니다.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하고 모진 고통을 겪은 분들의 형상을 한 소녀상이 이렇게 양립하는 걸 보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참 오묘한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보시고요. 하나, 둘 아이고 애기가 엄청 여기다가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전화번호로 메일 하나만 남겨주시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계여행을 무전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역사학과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 증오비라든지 광개토 대학릉비라든지 이렇게 계획한 곳들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일본, 러시아,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파리 그다음에 사이판도 다녀왔고요. 그중에서도 위안부 동굴이라고 해서 사이판 현지 교민들만 아이던 위안부들이 생활을 했던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기록을 하게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진을 통해서 역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더 알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사진을 늘 찍고 있고요. 힘 받는 데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형, 제가 먼저 떠줄게요. 원래 이거는 당면은 먼저 떠야 돼 아, 그치 아, 진짜 추운데 있다가 먹는 건 더 맛있네 그치 제가 2015년도에 한복 사진을 좀 많이 전주에서 찍었었는데 겨울에 추운 날 밖에서 1, 2시간 촬영하고 딱 들어와서 물갈비 딱 한입 먹으면 온몸이 딱 녹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주로 촬영하고 많이 먹으러 왔었습니다 나 너 종료 사진 찍은 거 너무 잘 봤었어 아, 눈 오는데? 응 현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 의식들을 사진을 통하여서 엮어내고 역사와 오늘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끊임없는 대화를 이뤄가는 사람 같아서 동생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앞으로의 행보가 늘 기대되는 사람이고 이제 갈비는 뜯어야 제맛이긴 해 갈비 안 뜯으면 그냥 서운하지 원래 뼈에 붙은 고기가 가장 맛있었잖아요 그렇죠 칼칼하면서 국물도 있고 좀 한국적인 맛을 가졌다 보니까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발로 뛰고 추운 날 밖에서 구르고 무릎 같은 거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진 찍었던 그때를 약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음식이어서 초심을 떠올리고 싶으면 이 음식을 먹곤 합니다 넌 너무 물갈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이것들을 깊게 끓여가면 갈수록 맛이 더 진해지고 깊어지잖아 더 나은 삶을 비춰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잊혀져가는 혹은 잊혀진 역사를 다시 수면위로 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